찍지 마세요. 바빠요. 찍지 마세요. 바빠요. 왜 우선 나가요? 이건 얼마? 3만원. 얘는? 얘는? 3만원. 4kg 한 마리 3만원. 여기도 3만원. 2만원. 봉댕이가 오늘은 얼마에요? 봉댕이? 그럼 뭐에요? 국새우 국새우. 3kg 2만원. 지금 지금 뭐에요? 국새우. 튀김새우. 튀김새우. 국새우. 튀김새우. 3kg 2만원. 아기는요? 고맙습니다. 고울. 충고. 8만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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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소라 얼마? 7천원 만원. 13,000원. 15,000원. 아 7천원 만원 만원. 근데 낙지는? 낙지는 15,000원짜리 두 마리 25,000원. 어휴 엄청 크네. 끝까지. 3kg 2만원. 3kg 2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ealth. 우리 주 colonialism. свойmer 1,262 there. 그래서 또 가볍게 놀고 있는 치즈. 길게 своих 음식을 прик금해주imated. ическая 느낌. 조금씩ihil. 조금씩 안내 드려요. 넌. 친구들은 4만원으로 책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예, 삼치. 삼치는 어떻게 해요? 삼치는 사망에 따라서. 닭가지 4kg 이만. 이건 무슨 새어예요? 1만원이요. 여성도 많이 오십시오. 간제면 얼만데요? 1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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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1만원이요. 암케. 암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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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개는 어떻게 해요? 만원. 만원. 아켁. 15,000원. 란쵸. 한STR case. rephorbombs. 간제미 그게 10,000원… 간제미,fallosta. 10,000원? 네, 10,000원. bush처럼 이거 갖고 싶어요. сред스타قط. 이게 영상으로 찍 Bareproduct Bakkie. 그 Gleichuro Chain Carolyn Mac 9,000원. 이건 얼마? 꼴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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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이게 핫공치 얜 얼마? 1,000원씩 고맙습니다 넘게 15,000원 2,000원 병어 2,000원 황석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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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선주 직판 성진호 여기는 4,000원 예능 3,000원 예능 4,000원 예능 4,000원 예능 4,000원 콩뎅이예요? 얼마에요? 1,000원 1,000원 콩뎅이 1,000원 우와 4,000원 어선주 직판 40,000원 저끝에 건 3,000원 3,000원 3마리 1,000원 3마리 2,000원 3마리 2,000원 무슨 일은 만원 15,000원 그게 만원 고춧가루 소코 숫게 5,000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3,000원, 4,000원 가젠이요? 꼴뚜기 고맙습니다 가게 1마리 2마리 3마리 여기 남게 15,000원 2키로 25,000원 2키로 25,000원 2키로 25,000원 2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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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거 2마리는 5만원이고 저런건으로 2마리 5만원 조금만건 2마리 5만원 큰건으로 2마리 5만원 4만원에 가져가랍니다 랍스터는 5만원 랍스터는 4만원 고맙습니다 꽃게? 암깨? 네 2만5천원 문어? 3만원 오징어? 1만원 갑오징어? 2만5천원 낙지는 1만5천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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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5천원 수고하세요 2마리 농어는 얼마에요? 농어는 3만5천원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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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찌 어떻게 해요? 2만5천원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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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게는 1만5천원 원게는 1만원 장어 3만5천원 3만5천원 1마리 고맙습니다 새우 매일 매일 다닐 수상 다닐 수상 다닐 수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